우리는 어제 레위기 16장의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즉 14장 이후로 34절까지를 보았지요. 우리 아사세를 염소 대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아론이 안수하여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죄책을 전가시킨 아사세를 염소 그것이 바로 우리 구세주를 상징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또한 안식과 스스로 하는 회개가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기운이 없을 때 바이러스에 의해서 왔다갔다 할 때 늙어갈 때 상처를 입을 때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처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부자연스러움이 왜 우리에게 왔는가 바로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따라서 죄로부터의 안식 죄로부터의 해방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예수를 믿는 큰 회개를 해야 되고 둘째는 매일매일의 자백을 해야 됩니다. 그게 그것이 참된 안식에 이를 수 있는 길이에요. 안식의 땅 창국에서 눈 뜰 수 있는 자는요 예수 믿고 회개한 자입니다. 물론 그 믿음과 회개가 메인 커즈 주된 동력은 아니에요. 주된 동력은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과 회개로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안식을 누리려면 예수가 필요한데 이 예수의 공격을 어떻게 받느냐 오직 믿음과 회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제 받았던 그 교리를 깊이 마음에 새기십시오. 레위기 16장이 레위기 전체의 주제장이라고 할 만큼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는 레위기 17장을 살펴볼 것입니다. 재물을 드려야 할 장소 그리고 피를 먹지 말아 도살 장소와 먹는 것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크게 두 가지죠. 반드시 모든 도축은 회막 문 앞에서 제사장 입회하에 하라 이것입니다. 상당히 번거롭죠.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규제한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는 들에서 잡았지만 5절에 보니까 들에서 잡던 그러니까 예전에는 회막 성 막이 없으니까 자기가 임의를 잡을 수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주님이 딱 정해놨어요. 도축의 규정을 아이고 참 먹고 살려고 하는 짓인데 왜 이렇게 간섭합니까? 그렇게 얘기해 줄 분이 계실 거예요. 아유 예수 믿는 거 이렇게 불편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현대인들도 많이 오해가 거쳐졌다고 해도 교회 다닌다 하면 일단 주초 술담배 안 하는 사람으로 알잖아요. 제사 안 드리는 사람으로 알잖아요. 아유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안 하는 게 많습니까? 복잡해서 믿겠습니까? 그 사람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그런 모습이 역으로 우리를 지켜주는 거 아세요? 뭐 자세한 의미는 몰라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술담배를 멀리하면 우선 나에게 좋아요. 그리고 내가 크게 의식하지 못해도 그것이 여러분 전도의 샘플이 된답니다. 마찬가지예요. 도축의 규례가 상당히 좀 어렵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대기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바로 그 본뜻이 중요한데 7절을 보세요.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 여기서 그들이 전에 음란하게 섬겼다 하니까 그들은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겠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전에 섬기던 순념소는 바로 출애굽 전에 이집트에서 섬겼었던 그들이 이집트에서 수백년간 지내면서 애굽의 우상숭배를 보고 듣고 체험하면서 전염된 거예요. 또 이미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도 있었을 겁니다. 그것도 다 눈에 본 게 있으니까 그들의 출애굽은 그들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몸의 습성은 과거의 기질은 남아있는 거죠. 어떤 기질이요? 어떤 습성이요? 우상숭배의 기질과 우상숭배의 습관 말입니다. 또 출애굽하며 올라가는 주변의 나라들이 다 그래요. 그러므로 과거에 했던 일을 또 함으로 도축할 때 그 고기 일부를 우상에게 드리고 그게 몸에 배여있으니 그것을 막기 위해서도 제사장이 입회하여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여 이렇게 고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그 피를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먹기에 합당치 않으나 주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주 안에서 누리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드렸을 겁니다. 즉 그들은 긴 노예 생활 동안 애굽의 우상 숭배에 물든 것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이 규례를 지켜야 했어요. 그러면 그 규례가 그들의 삶을 지켜줍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우리는 원죄로 인한 부패함이 아직 남아있어요. 예수 믿고 원죄는 새 사람이 되었지만 그것은 반만 맞는 말이고 아직 죄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요 누구도 나는 죄 없다 나는 안전하다 할 사람 없어요. 아주 깊은 부패함이 있는 것이죠. 우리 깊은 곳에 죄의 성향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죄의 성향을 나는 스스로의 마음으로 잘 이길 수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외적인 규례로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정말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다 보니까 여러분 내가 온전히 되어서 내 마음이 잘 준비되어서 규례를 지키는 것도 참 표준적이고 합리적인 거예요. 그게 옳은 거죠. 사실은 내가 딱 마음이 생길 때 봉사도 하고 마음이 뜨거워질 때 예배도 하고 그런데 반대의 경우가 교회 생활하면서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예배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규례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기 위해 규회당에 왔는데 웬걸 딱 들어오자마자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삼의 하나님에 되면 분명한 믿음이 세워지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설교 말씀 속에서 인사이트를 찾고 다시 한번 눈물이 회복되는 일이 있어요. 이것은 외부적인 규례가 그 사람을 살린 거죠. 이게 표준은 아니지만 이런 일이 있어요. 너무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집에서 쉬고 싶어요. 그런데 교회에 자비봉사가 있어가지고 봉사하러 나갔는데 웬걸요? 어려운 사람과 피부를 접촉하면서 땀 흘려서 도우니까 오히려 내가 살아요. 삶의 활력이 일어나고 우울함이 물러갔어요. 이제 우리 9월 첫째 주일에 수련회 갈텐데 다른 교회랑 연합해서 수련회 가는 건 귀찮고 왜 굳이 또 그렇게 먼 곳까지 가야 되는지 귀찮고 그런데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자연을 벗삼아서 주님을 예배하니까 예전과 다른 마음이 들고 자신감이 생기고 그런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설교자는 설교하는 기계가 아니에요. 어떤 때는 뭐하지? 이럴 때 있어요. 솔직히 이 초라한 원고로 뭘 하지? 그럴 때 있어요. 그래서 자신 없이 올라갔지만 웬걸요? 성령께서 나를 잠식하셔서 내가 설교를 전하시면 내가 앉아서 듣는 사람이 되고요. 준비하지 못했던 은혜와 눈물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갈 때 정말 복됨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하죠. 부신자와의 결혼은 마찬가지예요. 너무 매력적인 부신자가 있는데 성경에는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단호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신자가 결혼했어요. 여러가지 재고 따질게 많았지만 근데 웬걸요? 생각지도 못했던 복이 있고 양가의 기도가 드디어 결실을 맺는 일이 나에 대해 일어난다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함을 느끼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여러분 여러분 규리를 지킨다는 것은 매력적인 게 아니에요. 때로는 귀찮아 아시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와 어른들을 공경하기 위해서 기꺼이 지갑을 비우고요. 전화를 하고 찾아뵙고 이거는 사실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주님이 복을 줘요. 부모를 공경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까지 나는 기다릴 거야. 그것도 아니에요. 또한 두 번째 규례와 연결되는 것이 두 번째 규례가 바로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이죠. 왜 피를 먹지 말라고 합니까? 왜 피를 먹는 자가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합니까?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재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음으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조성들뿐만 아니라 함께 거하는 외국인들도 먹지 마라 했어요. 그것이 보여지면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탁 사냥을 했어요. 따뜻한 피를 빨대를 꽂아서 마시든지 컵에 담아서 마시든지 그게 몸에 좋다는 속설이 있었지만 위생적으로 좋지 않다는 얘기도 있어요. 또 그렇게 하면서 사냥을 허락해 준 우사에게 감사하는 의미 피는 내가 마시고 고기의 일부는 우사에게 드린다 그런 일들도 당대에는 있었다 합니다. 그러므로 피를 멀리하라 피는 죄를 속하는 것이고 피는 생명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께서는 이 피를 흘려야 될 자신 이제 그 피를 아낌없이 흘려야 할 자신 주위에 모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우리가 마셔야 할 피는 따로 있으니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받는 이 포도주 이 잔을 받을 때마다 이 수의 피를 생각하게 하시는데 이 피는 그냥 피가 아니라 언약의 피 언약은 약속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맹세어링 약속입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맹세한다라는 것이에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는 이라 동물의 피는 계속적으로 흘려져야 되지만 예수의 피는 한 번이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피가 들어간 선지 같은 것을 먹지 말라 적용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음식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요. 그것이 위생적으로 문제가 없고 또 여러분의 양심의 가책이었다면 다 드셔도 됩니다. 순대도 먹드세요. 문제는 이 본문이 말하는 바 예수의 피가 죄를 속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가 그 피는 처음 믿었을 때만 그냥 붙드는 게 아니라 오늘도 붙들어야 될 거예요. 그 붉은 피 그 피가 나의 옷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전서에서 오직 그 예수의 피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이들 대신 예수의 피가 우리를 온전하게 씻어준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피 먹는 것을 그만 주님의 의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피는 먹는 거 아니야. 그 피는 뿌린 바다 정결하게 하는 용도야. 육체적인 피로만 위해서 먹는 거 아니야. 너의 거듭남을 위해서 너의 죄 씻음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것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피 먹는 것을 강력하게 금지하고 함부로 피를 먹는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7장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도축을 할 것 재물을 드릴 곳을 딱 정해놓고요. 피를 먹지 마라. 우리가 이미 래비기 16장 이전에도 보았듯이 아주 자세한 귤에 생활 구석구석에 먹고 마시는 거 고기를 먹고 마시는 거 음료수에 대한 것들을 자세히 정하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생활에 적용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삶의 정황까지 적용하여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퍼스 갓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은요. 365일 24시간 예수님을 생각하는 건데요. 그것은 그저 예수님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성을 헌신하는 거예요. 아 오늘 새벽에 래위기 17장 배웠어. 아 그래 먹고 마시는 데서도 거룩이 드러나야 된다 그랬지. 그래 내 생활을 돌아보고요. 아 오늘 말씀해서 피의 생명이 있다 그랬어. 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맥체인 성경 열기를 통해서 또 확인해 보고 교회에서 선물한 주석을 통해서 그것의 깊은 의미를 또 생각해 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가운데 짬짬이 또 그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에서 간절히 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눈으로 보고 경험한 대로 사는 출국판 이스라엘 백성 같습니다. 나한테 익숙해진 죄의 성향들이 있는데 하나님 끊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해요. 얼마나 독인 개긴 부족한 게 뭐 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우리를 위하여 오래 참으시고 그 아들의 예수의 피뿌림을 받기 위하여 거듭날 때까지 우리를 참아주셨고 그 이후에도 오래 참아주셨어요. 아들의 피를 뿌려 고룩하게 구별하시고 이제는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러니 그 예수의 피 생각하면서 오늘도 겸손하게 살아가십시오. 교만을 멀리하고 죄를 멀리하고 예수의 피뿌림을 받은 자답게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영위해 나가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을 회복할 때 세상이 예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을 회복할 때 매 순간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거룩을 추구할 때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보배피를 흘리사 주의인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의 위기 17장 말씀 주신 과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죽게 순종하게 하시고 범사의 예수 생각하면서 겸손과 회귀의 길만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수련회를 주 예수님에 끼어니 머스트 교회와 연합하여 가는 첫 수련회 참으로 복되게 하시옵고 환자 없게 하시며 자비교회 어린이들과 장년들 또 청년들 주의 손으로 품으사 오늘도 하느님이 인도하시는 가슴 벅찬 새로운 길로만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오